자 원하시는 포메이션 어 포메이션 알려주시고 어 고스 깔아서 고스 저도 깔아져 당연히 고스트 했지 근데 고스트 해도 또 다시 이것저것 할게 많아 왜냐면 6개월이면 이미 프로그램이 업데이트가 엄청 많이 돼가지고 어 사실상 재설치 비스무리 해 어 고클이 아마 깔아 볼까 어 자 20 어 20 또 뷰티 가겠습니다 아 으 으 으 으 rss 어 ok 자 이분 또 여리영 어 뭐야 이거 어 깜짝이야 어 시청자 LSRS 이왕 이렇게 하면 여기도 스위퍼로 바꿔놓자 그냥 아예 이렇게 해놓자 자 그러면 10W팀 자 10W 5억 스쿼드 손흥이 꼴났다고? 대박 자 4억 9200 있고 자 손흥이 꼴났어? 나도 한번 보고 싶은데 손흥이 꼴났어 네이버 어디야 네이버인가 보다 네이버 아 빨리빨리 광고 빨리빨리빨리 어 진짜 꼴렸나보네 리플레이 지나갔어? 리플레이 지나갔어? 나오면 나오면 얘기해줄게 나오면 자 자 욕허 광태 당했습니다? 응lines 잘했어 이거 되게 웃기게 뭐냐면 딴방 가서 따방 가서 여리영방 홍보할 때 홍보할 때 닉변하고 닉변하고 거기서 강태 당해왔하네 아 웃겨 자 골키퍼 아까 카샤스 해달라고 했지 카샤스 흥민이 그럼 연속골 아냐? 저번에 나왔을 때도 골 넣지 않았어? 자 알려줘서 고마워요 자 골키퍼는 카샤스 아 다 튕겼네 이거 5억이면 한 명에 4천 정도 감스도 은근 뭐 착한 것 같은데 방송에서만 약간 오버하는 거지 자 카시아스 3카 2천 맨 그쵸 연속골이지? 그치요 지금 누구 부상당했다며 아 호날두 드럭바 5카? 그건 안 되지 무슨 5억으로 무슨 호날두 은카를 걸려 그래 어 되겠다 미안해 호날두 되겠다 미안합니다 호날두 오카 되겠는데 호날두 되겠다 미안해 미안해 호날두 오카 6천이네 진짜 싸는데 오버로루도 한번 볼까 자 스테미너 83 속도 90 몸무게 75네 괜찮네 시야도 괜찮고 자 그 다음에 드럭바 거기 섯 어서오시고 드럭바 진짜 싸다 드럭바 진짜 싸네 어 야 드럭바 그래도 히든은 다 있어 예리한 가만히 강력한 에딩 야 드럭바 싼데 빠르고 민첩은 딸리고 자 1공 드럭바 3천 드럭바 5카 어 거기는 원래 다 공격적이지 뭐 어 거기는 욕이 난무하잖아 그쵸 어 욕이 난무하고 자 핑크해는 그러지마 그러지마 그러면 오히려 안티 생겨 자 그러지 맙시다 자 누가 다른 방에 와서 우리 방에 와서 어 어 자기 방 보고 어 그러면 나도 싫고 나도 그 사람이 싫어지거든 여러분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니까 어 그러지 마세요 어 야 그러지 마 야 그러지 마 홍보는 그렇게 하는게 아니야 홍보는 아 어 저기 뭐야 엑셀로 짜는 분은 스커도 참 잘 짜시던데 뭐 요정도로 하면 돼 어 알듯 모를 듯 사람들이 궁금하잖아 그게 누군데요 이렇게 상대방의 호기심을 은근 자극하는 거 이게 좋은 홍보야 아무도 기분 나쁘지 않고 대놓고 들이대는 건 아주 저질 홍보야 저질 홍보 그런가 하수가 하는거지 하수가 아 고수는 직접 하지 않아 어 아 음 음 그쵸 어 어 아프지 자 그 다음에 어 하하하하 연륜이 느껴져 어 자 수비수 가자 자. 수비수 누구 할까 자 수비수 추천해주세요 메르텍 20W 메르테 어때. 메르테 메르테 느린가 다 메르테 느리네 자 에이핑크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 자 20W 내가 한번도 안 잡았거든 선수 추천 좀 해주세요 아 고일이야 내가 나중에 사줄게 내가 사줄게요 나도 나이 많은 줄 알고 자 10W 중에 속도가 속도가 어 속도 어딨어 속도가 78 이상 보다 78 이상 확 없네 75 이상으로 낮춰야겠다 아 주인분이 정해왔네 자 주인분이 람메르테 라모스 마이콩 자 주인이 원하는대로 갈게 그냥 편하게 가자 귀찮게 찾지 말고 어 람메르테 어 자 람메르테 라모스 마이콩 자 람부터 갈게요 브램에 어 람비에서도 상관없죠 자 람보호카 갈까 아 람 람 3카만 가자 람 뭐 저기 3카도 좋으니까 돈을 아낄게요 자 람 3카 680 아 이거 10W 올스타야? 올스타로 가야돼? 아 10W 올스타로 가면 솔직히 누가 짜도 똑같잖아 어 20W 올스타면 뭐 끝났네 그쵸 이거는 누가 짜도 똑같네 자 알겠어 그럼 빨리 짜고 빨리 짤게요 자 메르테 아 메르테 느리네 아이씨 메르테 6카 가자 6카 가자 5천 어 메르테 돈 좀 쓰자 자 그 다음에 어 라모스 자 라모스는 3카만 갈게요 어 라모스 10W 엄청 좋네 어 라부 먹었구나 자 라모스 3,700 아 이거 골 안 넣었잖아 아까 넣었다고 아까 넣었다고 난 또 자 3,700 깜짝이야 자 그 다음에 마이콩 자 마이콩 3카 2,300 자 괜찮아 괜찮아 자 추천했죠? 어 추천했으면 모든게 용서됩니다 자 땡큐 자 그 다음에 수비용 미드필러 누구 쓸까 어 자 수비용 미드필러 누구 쓸까요 자 그러면 꼭 중계보는거 같잖아 어 수비 누구누구 같을까 캐디라? 어 주인표는 다 불러 자 주인표 어차피 지금 다 짜왔잖아 다 불러 빨리 어 괜찮으니까 빨리 다 불러 그냥 자 이미 내부 때 짜왔어 짜왔어 자 주인표 짜왔거든 어 그냥 불러요 자 캐디라 갈게 아 괜찮습니다 어 지금 쌩이구요 어 캐디라 좋네 자 캐디라 3카 어 2,000 어 진짜? 요거 끝나고 카페 사진 좀 볼게 오케이 자 여기는 누구 써 주인분 여기는 누구 써 빨리 결정해줘요 내가 그때 짜왔어 주인분 다 짜왔거든 자 뿌싼 남자님 어서오시고 로봇? 로봇? 아니 로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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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으면 여기다 로봇 넣으면 리베리는 어디다 넣어? 어 자 로봇 넣으면 리베리는 어디다 넣어라고? 어 진짜 무슨 콜라콜라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자 감사합니다 땡큐 무슨 공짜로 줘 아이 남의 집 놀러가면 팔아줘야 예의지 얻어먹으러 가면 안 돼 저는 얻어먹으러 가는 거 싫어해요 어 남의 집 가면은 여러분들 어디 가면은 어디 친구 집이나 누구 갈 때 식당이나 강사잖아 절대 얻어먹지 마 얻어먹지 말고 가서 오히려 계산해주고 와 어 다 계산해주고 오는 게 서로 좋은 거야 그쵸? 대신 서비스로 조금 더 어 음식 양을 더 받든 간에 좋은 거지 공짜로 먹고는 제일 안 좋은 거 안 좋아 어 그거 예의가 아니야 어 하하하하하하 아 싸버린 웃겼다 웃겼다 그럼 저희 가게도 오세요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웃겼어 자 웃겼어 오케이 쌈의 육님 뭐 하시는데 뭐 하시는데요 하하하하 아 주인분이 지금 짜왔어 이거 짜 놨고 어 로번리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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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게요 로번리베리 그중에 한 50% 정도가 서울 경기에 살잖아 그럼 BJ도 50%는 서울 경기에 있을 확률이 높죠 자 리베리 오카 5300 건배 에 자 그 다음에 CM은 누구가 자 가운데는 누구가 주인분 가운데는 누구가 아 냉동 생선 수입 에이 그러면 수입하면 거기 뭐 팔아줄 수가 없네 그거는 공구 해야겠네 공구 어 공동구매해서 어 다같이 먹어야겠네 아 보드타 아 대박 보드 잘타요 자 가운데 누구가 이니에 스타가 자 중미 누구가 포구바 포구바 없잖아 지금 여기는 이네 그래 이니에 가자 자 태클 달지마 태클 달지 말고 빨리 갑시다 이니에 삼카 6천 어 자 끝났어 자 다짜 쌤 이렇게 해서 구매 들어갈게요 자 이거 이 포메이션을 4114 포메로 변신해서 갈게요 4114 포메 자 4114 포메로 자 이니에를 윙으로 놓고 어 얘를 윙으로 갈게요 윙으로 어 오른쪽 왼쪽 윙으로 놓고 여기 스트라이크 두명 쓰고 4114 포메로 가겠습니다 어 람 오카로 갈까 그래 람 오카로 갑시다 람 돈 남았으니까 람 오카 4천 4백 자 이렇게 하면 돈 딱 맞는다 6천은 나중에 후보 사세요 자 김도끼오님 어서와 잘했어요 아 나 미치겠다 구공 자 어 자 왔으면 욕 없죠 자 늦게 오신 분들은 추천과 즐겨주기 부탁드리고 어 아 짱구 원장이 가서 진상 떨고 왔는데 진상 떨어도 또 오는 분들이 또 있네 아이씨 아이씨 감사합니다 어 아 감수 나 팬이 되니까 아이씨 자 그럼 구매 들어갈게요 자 슬리베님 구매 갑니다 감수 패드립 또 저요 무슨 뜻이야 그게 자 드롭바 오카 아 축구바 짱구가 구공이에요 구공이 짱구에요 어 키퍼 후보를 먼저 사야죠 골키퍼가 중요하니까 골키퍼를 먼저 사야죠 감수 패드립 아 하하하 감수는 원래 어 그 방은 저기 어 욕이 웃긴거잖아 감수 박은 욕이 웃긴거잖아 그쵸 어 거기는 어 욕먹으려고 듣는거잖아 방송 아 그래 2주만에 동샷이니 그때 얼마짜리였는데 여기 규칙은 없구요 어 반말과 비매너는 강태 어 그냥님 땡큐 추천은 하고가세요 추천은 해야지 센스 있게 추천 안하면 로번 됩니다 로번 친구가 질투를 왜 아 75억 이탈리아 아 아 축구하는 지대님 친구가 나한테 반말을 했다고 그래서 강태 당했겠네 발대 웃기다 아 메르테 6화 가기로 했죠 어 아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궁금하냐 그거 질투를 왜 질투를 왜 자 싸메니님 세뇨 고마워요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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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콜렛 아니 근데 질투를 왜 한다는거야 아 게임 자 아소님 땡큐 감사합니다 CSR 아소님 어 아소님 전에 오시지 않았나 다른사람은 클럽이름이 같아서 그런가 아 아 하하하하하하하하 자 김녹교님 땡큐 아 친구 저기도 친구가 여리영 여리영 했나보네 아 그래 그냥 그대로 땡큐 감사합니다 추천 아 아 그니까 피파 유저들과 여리영을 알긴 아는구나 아 아 나 되게 신기해 어 지단님 29 아 아 아니다 29 아니구나 아유 서른 서른 내시면 한창 좋을 때네 그쵸 하하하하하하 근데 서른내신데 결혼 안하셨어 어 빨리 하셔야겠다 아 크로스 타입 그래 서른내시면 스케줄은 어 카톡 주세요 카톡 아 너무 차분하다고 너 유부남이잖아 나 얼굴 봐봐 어 위험일 수가 없지 그쵸 아 미안합니다 중국리그 외모 몰라 중국리그 모르고 음 19세부터 군대를 군대를 19배 갔구나 엄청 일찍 갔나보다 군대를 자 카운터 SS 어서오시고 손님 자 아소님 스티커 감사 땡큐 아소님 땡큐 자 아소님 오자마자 바로 또 아 몇 살인데 형이냐면 아 몇 살인게 뭐가 중요해 그쵸 이름이 여리영인데 이름이 그냥 어 아 군대는 21살 팀캠이 좀 좋아졌어 확실히 좀 좋아졌어 아 아 그전에도 했었구나 아 그전에도 했었구나 어 자주 오세요 아소님 아 지금 시청자분 얘기 듣느라고 재밌어갖고 말을 안하고 있어 내가 아 아 무슨 빨려고 하네 뭐 그런 말을 해 나이도 있는데요 말이 너무 거친데 빨려고 하는 소리 자 오보를 야 이거 오보를 장난 아니다 오보를 깡패인데 아 5억짜리 팀이 어떻게 오보를 이렇게 좋아 두치아 푸치님 안왔는데 어 다시 한번 두치아 푸치라고 얘기해줘 카톡으로 안왔어요 오보로 말도 안 돼 93 93 90이야 와 요즘은 질자 타면 방송할 때 알림 와요 요즘 아니네 젊게 사시는데 하하하하 매니저를 왜 줘 자 매니저는 안주고요 난 태양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매니저 달라는 사람이야 사고치더라고 아 요즘 말 다 요즘 말은 어디서 배웠어 하하하하 요즘 말은 어디서 배웠어요 아 저분 되게 웃긴데 어 보다가 아 아프리카 아프리카 많이 봤구나 아 아 전형적인 아재들의 특징이야 어 요즘 말 다 한다고 좋아하고 있어 하하하하 자 매니저는 안주거 아 동샤신님 20대구나 배란 나도 베라는 모르는데 베라는 뭐야 베라 아 몰라 아가 뭐야 아하고 베라 뭔데 어 왔어 왔어 짱구원님 잘했어 왔어 짱구원님이 홍보해갖고 한명 왔어 한명 잘했어 다음으로 그러지마 어 아이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차단했어 진상 떨었나보네 차단하고 보니까 그거 몰라도 돼 몰라도 아 몰라도 돼 빠하바는 뭔데 아 그런거 몰라도 그런거 알아 몰라도 아직 아니에요 몰라도 돼 그거 뭐 엘베라 그래 엘리베이터 몰라 지금 전혀 몰라도 되는 것만 알고 있는데 어 빠하바가 빠리바게뜨 그냥 진짜 의미 없다 어 진짜 의미 없어 자 지금 어 감스방에서 오신 분들 어 차단했나봐 어 두치와 뿌치린 차단했나봐 어 이제 매너 없는 사람들이 차단했는데 차단했나봐 어 아 아 노답이 일비에서 나왔어 어 누군지 누군지 알아요 푸는지 아 안풀래 차단당한 사람은 어 자 몰빵스쿼드 여리형 몰빵스쿼드 몰라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어 아 팔카오 아 팔카오 알거 같은데 어 아 저번에 욕 아 저번에 욕하고 나간 두치야 뿌치야 아 너야 저번에 자기꺼 터졌다고 욕하고 나간 내가 너였어 아 진짜 자 금칸은 안할게 아 금칸 요즘 너무 터져서 금칸 요즘 하기 싫은데 어 금칸 울렁증이 생겼어 금칸 안 붙어갖고 지금 아까 감수방에서 온 사람 나갔나보다 하하하하 내 생각에 나간거 같애 지금 어 너무 이렇게 자극적인 데 있다가 여기 담백한 데 오면은 욕도 없고 어 말도 재미없어서 나간거 같애 하하하하 자단은 어 매일매일 추천하면 어 일주일 뒤에 풀어줄게요 하 금칸 안할래 금칸 터져 하 하 하 하 하 하 자 늦게오신 분들은 추천하 지겨찾기 부탁드리고 추천 안하면 예 어떻게 된다고 요렇게 됩니다 로봇보니까 딱 추천이 생각나네 진짜 웃기다 어 로봇 얼굴 뜨자마자 뭔가 허전한거야 뭐지 기분이 이상해 왜이러지 아 추천 아 씨 아 로봇 좋아 아 아 이건 지금 10w 올스타팀이라 어 아 경험치 이정은 지겨워 죽겠다 자 그래도 시청자 많이 회복됐다 어 80명까지 올라왔어 여러분 감사합니다 쌩유 자 카메라 설정 어 잘 돼있고 자 AI 설정 잘 돼있나 오 선수전환 뭐 선수 방영주지 적어져있네 특이하게 돼있네 어 쓸데없는건 수동으로 돼있고 중요한건 자동으로 돼있네 메인보드에 장착하는거야 캠베리 메인보드에 메인보드에 어떻게 끌고 왔어 어떻게 끌고 왔다는얘야 그게 아 두명째인데 한명은 다시 나갔어 자 한명은 다시 나갔어 지금 어 아 그래요 손잡고 끌고 왔어 자 그럼 출정식 들어가겠습니다 자 알란타님 추티 감사 알란타님 추티하러 어디가는거야 자 오벌홀 오벌홀 진짜 좋네 아니 5억짜리 팀이 오벌홀이 이렇게 잘 나와 112 112 111 자 5억짜리 팀이 너무 좋네 어 90님이 짱구원장 짱구원장이에요 야 진짜 오벌홀 하나는 끝내준다 끝내줘 3월 출근하시구나 알란타님 땡큐 감사해요 은 으으으으 geography 아 월요병 너도 잠깐 어 어 저기 뭐야 어 이거 집중 좀 할게요 지금 탑 200 승인 좀 밀린 분이 있대 어 감스 장인님 말고 다른 분은 한 명 더 있거든요 감스 방에서 본 사람 그래서 그 얘기하는거에요 질투하는 친구 어 아까 한 명 들어왔는데 그분은 왔다 나갔어 자 캡틴 말디니 어서오세요 남자끼리 질투하는거 보다 어 아잇끼리 질투하는게 더 웃겨 우리 질투하기엔 너무 좀 나이가 많잖아 우리 어 아직 마음은 어 정순인가 아 불행을 떴어 대박 어 완전 축하드려요 자 위험하다 위험하다 뒤에 어우 다행이다 상식판 못봤어 보면은 씨 보면 은장이지 에이씨 아 18파울이지 이거는 아이샤 자 이번에는 QA였어요 QA 자같이 아 금카 하나 오늘 하기 싫은데 어 싸움은 오늘 금카 오늘 하기 싫어요 금카 안갈께요 어제 금카 연속 3번 터졌거든 그래서 아직 마음의 상처가 치유 안 됐어 나이샤 야 4114가 요즘에 어 스타일이 많나봐 조각 현황 저도 망했어요 전부 다 하나야 망했어 망했어 알았어 그럼 클릭만 오케이 그래서 내장이 부럽다 갑시다 장인이 왔어 그분하고 한 번 더 왔었어요 한 번 더 왔어요 한 번 더 왔고 아 이번에는 조각 너무 안 좋는데 저번이랑 너무 다르다 아 마르스 그만 데려와 그만 데려와 어떻게 데려와 그만해 욕먹어 그만해 자 구고 어 그만해 그만해 어 난 그런거 원치 않아 현지 천만원 했다고? 장난 아니네 와 구장가치가 얼만데요 와 현지 천만원 했다고? 와 어 라무스 뭐 괜찮지 140억? 와 아 데려오지마 데려오지 말고 그만해 자 짱구 그만해 어 그러지마 제발 어 그런거 싫어해 형은 어 때가 되면 다 오게 돼있어 아 아 아 이걸 못 넣냐 방금 큐떡 봤죠? 페널티 박스로 큐떡 줄 때는 어 우리 편 선수가 페널티 박스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 때 해야 돼 박스 안에 있을 때 큐떡 주면은 어 거의 안됩니다 어 위험한다 2부라? 아 어? 어 먹을 뻔했다 그 천만원 내 생각에 사고팔고 많이 했을 것 같아 사고팔고 사고팔고 많이 했거나 아니면 피파 온라인 3 초창기 때 현지를 많이 한거 초창기 초창기 때 구단같이 낮을 때 안정환 김남일 뭐 괜찮죠 나쁘지 않아 김남일은 완전 좋고 안정환은 잘 쓰면 좋고 아 초창기 때 했구나 초창기 때는 뭐 어 시세가 원체 싸가지고 그쵸? 어 그때는 천만원짜리 선수가 엄청 비싼거였어 아 접었다가 어 호날두 저는 호날두를 먼저 타는걸 추천드립니다 호날두 호날두 호날두는 꼭 있어야 돼 와우드롭도 좋지만 호날두는 어디 낼 수도 있잖아 어 약발도 좋고 그치 호즐맨 어 어 아 이거 어디다 패스해 아이 드롭박 프리츠 뺄거? 어 글쎄 보쉬아이잖아 보쉬아 팀이 어떤건지 모르니까 그때는 그때는 응카 팀만 해도 대단한거였지 그때 응카 팀이면 지금의 금카 팀이었어 사실상 그때 발로텔리 금카 어 금카 갖고 있었는데 한번 있었는데 그때 금카하면 대단한거였지 제가 그 당시에 어 하워드 금카가 있었구나 하워드 금카 어 그때 전부 다 내가 하워드 금카 보면 다들 시작하자마자 쫄고 그랬어 아 공이 조금씩 올라옵니까 어 에이 멀었다 자 질문은 좀 이따 받을게요 지금 정신없다 순경할라 어 질문 받으려고 하니 정신없네 네 아 오비다 아 아 갑자기 두골 먹더니 수비를 잘해 아 아 아 야 막 휴 아 아 아 캐시아스 괜찮네요 어 자 푸페 주인분 팀 잘 쓰시고 팀 괜찮은 것 같아 생각보다 괜찮네 오버롤 되게 높고 어 20w 팀이 오버롤 이렇게 잘 나오는지 몰랐어 어 생각보다 괜찮네 자 팀 잘 쓰세요 어 요거 저장한 다음에 사진 보고 할게요